안녕 여기 계단을... 계단을 앞두고 다들 일부러 지고 국물에 갈 수 있을 거야 아니야 여기니까 너희라도 가는 게 싫어 가자 어? 간다고? 진짜야? 안 돼? 안 돼 짠 저희 김밥 먹으러 왔어요 아침으로 김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맛있겠다 떡볶이 2층으로 올라오면 이렇게 돼있어 여기 메밀도 들어가 어 주문되더라 아 예쁘다 근데 이거는 멸추 김밥 이거는 왕소세지 김밥 이거는 왕소세지 김밥 이거는 라볶이 치즈 라볶이에 계란주가 있어요 이거는 참치 김밥 참치 묵은지 참치 묵은지 우리의 아침식사 우리의 아침식사 우리의 아침식사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진짜 웃음 너도 안 먹는데 너눈 봐 좀 봐 아 시프라 그러니까 너무 예쁘다 들어 봐 야, 들어봐. 옮겨야 해, 바쁜이야. 이거 이거, 이거 조심해, 조심해. 뭐야? 괜찮니?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안 보여, 안 보여. 잠깐, 카바이 있어, 뭐. 어떡해. 여기 조심해, 일단 여기 닦아야 될 거 같아. 어떡해, 어떡해, 미안, 미안. 근데 티가 다행히 많이 안 나는 거 같아. 회색 옷이어가지고. 깜짝 놀랐어, 진짜. 여기 티슈 가져가고 잘 찍을 때. 여기 티슈 가져가고 잘 찍을 때. 나도 인기의 나를 잘 쓰네. 거의 뒷목도 있어. 안 됐어? 녹화가 안 되고 있는 거야. 뭐야? 우리 지금 여기까지 재밌었는데? 우리 호들갑 버리는 거, 너치스디인데, 그치? 응. 이거 멸추 김밥이 제일 맛있어요. 깜말인데 또 해야 되네. 수업을 이용해서 쌓우려도 만들고 있어. 쟤가 자꾸 부족하냐고, 나 봤어, 되게. 막 손 부지부들. 난 내가 잡을 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러잖아. 한 번 더 막아가지고. 으흠흠흠 흠흠흠 한번 사고 뜯고 왕 소세지 맞아? 응 이게 아 하니 나 한다 앞에서 뭘 가져옴까 나 라면 해 무슨 말인걸 했어? 어떡하지? 진짜 긴장 상태로 저희 5, 6도 왔어요 5, 6도 눈을 뜰 수가 없어 너 선글라스 갖고 오길 진짜 잘했다 아니 흐리니까 안 가져왔지? 날씨가 흐렸어 계속 흐림이었지 그럼 해운대에서 올 수도 있는 거야? 그럼 6시간 걸리는데 아흥 대박이다 시원하다 됐어 안녕 야 이거 떼지마 이렇게 안겨 안녕 이러다가 올라가기 전부터 지치겠다 야 야 얘 꽃 찍는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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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너 어딨어? 야 오늘만 개방 안 한다봐 하필 오늘만이야? 하필 이런 우와 바다다 너무 얇아 하필 하필 해파란길 이제 시작이에요 처음부터 오르막길이네 다행히 안쪽으로 안쪽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화살표가 우리를 반기고 있는데 어떡할 거야? 야 어떻게 할 거야. 여기 어떻게 할 거야. 얘들아 어떡해? 이 다리를 건널 건가요? 이게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가는 건데. 그래서 이 다리를 건널 건가요? 어? 야 쟤네 쟤네는 뭐냐. 너 일부러 지금 동물에 관심을 두는 거지? 아니야. 야 너 왜 여기서 안 움직여? 여기서 왜 안 움직여? 가자. 어? 간다고? 가긴 해. 진짜야? 여기 이렇게 가라고 가두고. 그래? 나로? 갈 수 있어? 아하하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